전사옥의 철저히 봉쇄된 김명훈 이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간판 들어가는 거였어요 지금요 김명훈 선수도 간부도 있었는데 아 좀 더 가라 좀 더 가라 센터로 좀 더 진출해라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전사옥 선수가 또 얄밉게도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 가르쳐가면서 들어왔어요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했네요 오늘 전사옥 선수의 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분명히 저글링은 위쪽에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근데 스캔을 아래쪽에다가 딱 뿌리면서 롤컬을 확인을 했어요 전사옥 선수가 이거 김명훈 선수가 전사옥이 눈치챘다 이러면 바로 그냥 펜스터를 살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나는 빈트 터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줘야지 전사옥 선수도 좀 고민하면서 진출했었을 텐데 여기서 그냥 롤컬 다 잡아먹으니까 고민이 필요 없죠 바로 돌격이죠 그렇죠 만약에 김명훈 선수가 롤컬 화면을 보고 있었다면 스캔을 뿌리는 화면을 봤을 겁니다 근데 김명훈 선수는 저글링도 컨트롤해야 되고 롤컬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미니맵으로 유닛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캔을 뿌린 화면을 확인을 못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홍병력을 다 소모한 김명훈 살아날 수 없었고요 야 오늘 전사옥의 날인데요 야 이거 올 뒤 그리고 전사옥 제대로 부활에 한번 이 정도 부활한 거죠 부활의 신호탄이 부활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부활했다고 봐도 가온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막 초반에 전사옥이 오리석 빌드를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경기를 끝낸 게 아니라 두 번 모조 중장기전을 중장기전에서 활용 가능한 빌드를 준비해가지고 운영체제를 그냥 잃어버린 거거든요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김승현의 상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캐스파레이드 상위, 홀레이드 한상봉 그리고 다성랭키 공동의 김명훈을 잡아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위너스 리그에서 하나 김승현까지 잡아냈다는 게 완전 대박이에요 그렇죠 뭐 2라운드 붙었다면 어느 선수가 승리할지 몰랐겠지만 지금은 위너스 리그에 전사옥도 오늘 2승을 하면서 기세를 좋긴 하지만 김승현도 위너스 리그에서는 다성이 2위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선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위너스 리그 10승 1패 그냥 이름만 놓고만 되면 김승현이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만 앞서 저구두 명을 아주 기분 좋게 잡아냈 전사옥이기 때문에 절대 김승현의 승리를 잡힐 수는 없는 겁니다 경기팀 끝났습니다 매치포인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김승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세 번째 주전으로 나왔어요 팀은 2대0으로 뒤배로 뒤배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현 그리고 EMS 선수는 천사옥입니다 어차피 2대0으로 진 거 웅지인 김승현 입장에서는 그래 오늘도 내가 스타되는구나 나와서 4킬 해버리면 끝나긴 하거든요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위너스 리그에서 기세 좋은 김승현 선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영화보다도 프로리그 예 보고신 걸 보고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올킬 할 기사에요 근데 올킬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예 그렇죠 뭐 김승현 선수가 오메스 리그 예 이 오메스 리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김승현 선수가 테란전 상대로 이 매치포인트에서 자주 썼던 전략이 드라곤을 생산한 이후에 사그리 업그레이드 할 자원까지 아껴서 바로 넥서스를 소환시키는 자원적으로 앞마당 멀티로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빌드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뭔가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는 화끈한 게 안 나와요 그에 반해서 전상 선수가 빌드를 선택한다면 바로 뭐 노베럭 더블 커맨드 하기에는 전진 게이트가 약간 두렵기 때문에 베럭 더블 커맨드가 그나마 좀 자원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과연 김승현 10승 1패라는 눈부신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최하위권 팀 중에 하나인 위메이트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승현이 무너지면 다음 타자 마지막 타자가 역올킬을 해야지 경기 오늘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역올킬을 현재 데이터상 그럴 선수는 없습니다 역올킬을 했으면 앞에서 남았어야 돼요 올킬 나왔으면 쉽지가 않아서 김승현이 꼭 이번 경기는 잡아줘야 됩니다 또 김승현이 이번 주 개인 리그는 또 안 좋았었습니까 쌓인 게 많았어요 근데 이 브로리그는 위너스 리그는 본인의 홈그라운드에요 예 뭐 개인 리그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다양한 어미언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글에서 네 정글에서 아직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좀 다듬어서 정글은 다시 또 다음에 도전하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입니다 이쪽에 남성분이 꽉 잡고 계세요 도망 못 가게 남성분이랑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제가 인사를 그냥 한 거예요 네 오해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오해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오해를 빨리 봤으면 그렇게까지 왜 그러세요 민감하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 전상욱 선수가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뭐 경기 운영도 운영이지만 빌드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 아 지금은 무난하게 출발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전상욱이 에스비터코 상대편 쪽으로 도착을 합니다 오 김박기 오오 네 움직임이 좋아요 네 민어스리그에요 여기는요 김승현의 팍 네 전상욱 선수 분위기 좋지만 네 김승현 선수 장난 아닙니다 네 요즘에 개인 리그에서 한 저그전이 좀 안풀렸어요 김승현이 저그전이 안풀려서 약간 뼈아픈 패배를 최근에는 맛봤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위너스 리그니까 네 다시 프로리그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2라운드는 나오다 다 졌거든요 그런데 위너스 리그로 가니까 10승 1패에요 네 알다가 다 모르겠네 김승현입니다 작년도 그랬어요 김승현 선수는 지금 일단 전상욱 선수의 그런 정찰 SCV를 최대한 차단해주고 앞마다 그냥 넥서스를 올려도 되겠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뭔가 건물이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드라군 생산해 가면서 앞마다 넥서스 소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프로블드 내려오죠 전사소스도 마찬가지로 뭐 몰래 건물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상대에 맞춰서 좀 움직임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걸렸죠 걸리면 도망가야죠 자 한방 추가적으로 본진에 대한 핵심 기밀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승현 네 이 SCV가 오우 랜덤 데미지 이정도까지 살아남다면 드라군 사거력과 에드가 완료되는 시점을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구요 자 마지막 하나 둘 잘 도망가는데요 셋 자 저 풀업으로 봐야될게 뭐냐면 앞마다 커맨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사홍 선수가 꼼꼼하게 지금 차단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사홍이 어떤 준비성이 돋보입니다 뭐 1,2,3 경기 다 그래요 예 오우 예 이번 경기에서는 김승현 선수가 드라군 사거력 그래드를 해주고 완료 이후에 네 넥스를 또 시켜줬고요 그 이후에 로보틱스 일단 전사홍 선수가 뭐 늦은 투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변수들을 어느 정도 변칙적인 전략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풀어보 사라져 어디까지 깊욱해볼 수 있을지 아이좋겠네요 오오오오오오옷 아 이게 두방울 때리고 풀어보가 잡혔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 그 상황에서 안 잡혔어요 이번 정점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다면 김승현 선수가 게이트를 쫙쫙 늘리면서 병력생산 추중할 필요 없이 더 부유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테크틀이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매치 포인트에서는 테란이 좀 드랍시위를 활용해주면 좋은 성과를 걷어들이는 그런 맵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줘도 되겠지만 만약에 사용을 해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트스가 2대0을 앞서 있는 리메이드 중위권에 있다가 어느덧 11위까지 떨어진 리메이드입니다 리너스리그에서 한 승진을 못했어요 계속 지고 있어요 김승현 선수는 앞마당 넥서스 무난하게 올려준 다음에는 아비터까지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으로 상대방 풀데이 확인해준 다음에는 빠른 테크틀이 김승현 아비터 테크틀이 이전의 중간 단계로 리버를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그냥 리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선 선수도 맞춰서 미니메이드에 계속 꼼꼼하게 유닛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뭔가 셔틀 움직임을 캐치해내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트라바 아들까지 가고 있었던 김승현입니다 터렛 대신에 아카데미를 먼저 올려서 스캔을 날고 있고 스캔이 딱 2개가 완성되면 뭐 본진의 한방 프러터셋의 본진 한방 이렇게 뿌려보면은 대충 건물 올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게이트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김승현 선수의 테크틀이 상황도 굉장히 좋고 전선 선수도 터렛을 다수 건설해서 자원 낭비를 하지 않고 동시에 원팩 상태에서 빠르게 아머리까지 건설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전을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지금 스캔 뿌렸는데 옵저버가 보였을 것 같네요 옵저버까지 딱 봤을 것 같습니다 투게이트에서 옵저버 지금 나왔구나 딱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면 아비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선 선수 원팩토리에서 아카데미 컴센 이후에 아머리 그리고 쓰리 커맨드 그리고 두 번째 팩토리 이야 진짜 부유한 플레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원래 요런 플레이는 예전에 임여완 선수가 좀 간혹 보여줬던 그런 빌드인데 뭐 원팩토리로 그냥 쭉쭉 뭐 트리플 커맨드 가면서 운영해주는 플레이 여러 번 나오긴 나왔습니다 일단 봤어요 업점으로 봤으면 김승현이 그 장난을 주진 않을 거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점 먹고 태란하게 해야지 안 되는 거거든요 김승현이 뭔가 작전을 취하겠죠 네 지금 뭐 김승현 선수도 저 상커맨드를 보고 나서 좀 발끌할 수도 있겠지만 온리 드라군만으로 가다가 좀 막힐 경우가 좀 생기기 때문에 네 한숨 돌리고 넥서스를 따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꼼꼼하게 저렇게 어 공간 없게끔 건물을 지은 이유가 벌초 나중에 드랍이라든지 벌초가 본질으로 난입을 했을 경우에는 지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쪽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벌초가 왔다갔다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자 심시티레인 온 거고 선택 자체를 김승현 선수가 어우 정확하게 스탠블이네요 스케일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은 벌초를 저 건물 뒤쪽으로 또 드랍을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테란 선수 쓸 수가 있죠 이게 어쨌든 김승현 선수가 선택을 한 것은 멀티에요 멀티 네 무리하게 공격 들어가 봤자 어차피 가지고 있는 드라군으로 별다른 이득을 챙길 수가 없다 자 멀티나 빨리 가져가자 아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멀티를 싹 가져간 다음에는 심시티레 해놨죠 오른쪽에 멀티를 싹 가져간 다음에는 치고 나가면서 열두시라든지 여섯시 멀티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모전이 펼쳐져야 돼요 네 김승현 선수가 길을 잘 막아놨습니다 네 전 선수도 잘 파고들었는데 뭐 김승현 선수가 벌초 머리를 정말 잘해줬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 양 선수들의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네요 네 이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곧 아비터가 빠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슬이 빨리 나와야지 아비터 그 유닛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트리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 배슬 뽑기 전에 드랍십 한 두 대 정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대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드랍십을 만약에 뽑아서 뭐 김승현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산해놓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비 영역을 본진에 놔둘 수가 있거든요 자 오른 라인 다 먹고 있습니다 오른쪽 김승현 네 아 틈거지 아 틈이 있네요 여기서 네 김승현 선수는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틈을 잘 노렸고 그리고 김승현 선수가 다섯시 멀티를 가져간 다음에는 게스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려서 아비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오우 전상욱 선수도 팩토리 타이밍 업그레이드 타이밍 굉장히 좋고 김승현 선수도 멀티 타이밍 좋고 야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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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한방 싸움을 또 기대가 되고 그 전에 김승현 선수의 리콜이 상당히 중요하시겠네요 네 오늘따라 옵저버에 감주셨습니다 전상욱의 스캔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스캔이 항상 이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옵저버 네 그대로 완전 예술이에요 아무리 옵저버를 많이 해도 사실 스캔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계산하고 네 밝혀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상 선수 경계하는 옆자리에서 업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빙글빙글 다시 들어갑니까 아 근데 이번에는 이중당벽을 쳤어요 자 5시 네 이제는 캐논을 좀 소환해 줄 필요가 있죠 김승현 선수 네 지금까지는 뭐 캐논 소환할 자원까지 뭐 게이트를 늘린다든지 트러브를 더 생산하다든지 다른 자원으로 돌렸다면은 이제 캐논 한두개 정도는 만성시켜 놓는 것이 좀 안정감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벌써 살겠다 근데 길뚫고 있습니다 네 새로 찾는거에요 야 못살겠는데요 네 막힐 못막았어요 몸으로 막았어요 네 막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벌쳐 오늘 전상국에 벌쳐 마인은 기가 막히게 들어가거든요 네 네 마인 잘 받구요 그리고 프로우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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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김승현 선수 수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전상 선수도 잘 비집고 들어가서 프로우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원래 전상이 덧수되는데 벌쳐 플레이 잘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대놓고 그냥 커멘드센터 11시에 올려주고 있고 이제부터는 프로토스가 시간이 옵니다 왜냐면 11시 멀티도 체란이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11시 멀티를 노리면서 빈틈이 생긴 본진을 놀릴 수 있는 거고 본진을 노리면서 또 11시 멀티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공격의 패턴이 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김승현이 좀 만들어야 될 거 같고 네 마찬가지로 뭐 반대로 전상우는 방어해야 되겠죠 지금은 치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위쪽 아래쪽 다 방어를 꼼꼼하게 둬야 됩니다 네 테란이 이미 전상우 선수가 업그레이드도 방방하게 해주면서 팩토리가 6개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도 네 팩토리 숫자보다도 맞춰줘야 돼요 게이트 숫자를요 그리고 추가 확장 기지들은 끊어줘야 됩니다 네 11시 반발씩 먹으면 안 됩니다 토스트나 컨벤드센터가 완성이 되면 띄우면 되는데 아예겠죠 자 질러 어디 때리죠 네 네 벌쳐 뛰어오는 타이밍에 김승현은 언덕을 잡으려고 네 올라가죠 옆구리 칩니까 네 여기 벌쳐가 없어요 벌쳐 안이가요 벌쳐 벌쳐 테크 보호해야죠 벌쳐 테크 보호해야죠 아 안갑니다 김승현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무리를 하지 않네요 김승현 이제 슬슬 가만 보는 거예요 아 리컬 자 벌써 리컬 들어옵니까 벌써 어 이거 그냥 위협인가요 네 리컬 오오오오오오오오 한박자 그리고 아비터는 살았다 돌아가면 나중에 재활을 갈 수 있잖아요 저 커맨드 센터는 진짜 느린데 진짜 발빠르네요 어느새 저기까지 가서 오자마자 그냥 띄우고 날렸어요 목숨 유지는 했는데 마무리 두 개가 좀 큰데요 그리고 이제 김수인 흔들기 들어갔어요 분위기 닿았어요 지금요 아래쪽에 모든 병력이 오다 보니까 위쪽으로 11시 커타로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또 신경 쓰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비터 만화는 차오르고 아비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리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6시에 확장기지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매너되고 장박자가 잘 맞고 있는 김수현인데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커맨드는 붙어지면 안됩니다 커맨드는 살려놔야지 김수현이 이득고는 싸움인데요 탱크를 다 먹혔어요 아비터도 없이 싸우고 있어요 탱크 다 먹히고 커맨드 센터 파괴 당한다 이러면 7대3 8대2로 앞서갑니다 김수현이 그리고 이 병력들 다 잡아낼 때쯤 되면 그때 되면 또 한 번 더 리콜 대차 들어가고요 그럼요 리콜 자리 보고 있어요 김수현이 딱 감 보고 본진의 병력 다 있다 사이언스 패스 있고 마인 있다 그러면 앞마당 쪽으로 리콜 가도 되는 것이고요 가는데요 위너스 리그 김수현이 다른데요 진짜 구석기 스타리그와는 확 다릅니다 이틀차인데 같은 선수인데요 정말 틀리네요 역시 개인 리그랑 프로 리그랑 안전감사 제가 선수가 느끼는 부담감 그런 것들 생각 차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6시 개스통이 돌아간다면 하이템플러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요 12시까지 돌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전성이 움찔했어요 업그레이드도 4G 2개에서 돌려주면 되고 아미터 그냥 2대씩 뽑아가면서 하이템플러도 뽑아주는 거예요 아모리를 한번 부썼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리콜 패슬 먼저 패슬 아 EMP가 지금 활용이 안되서 아직 개발이 지금 되고 있네요 근데 건물 다 깨지겠는데요 전상선수의 표정이 밑그림은 제대로 나도 잘 그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선수인가 이제 서플까지 깨집니다 EMP는 그 개발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아미터가 2개 이상이 나왔는데 건물이 완성되자마자 찍었으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야 이거 배터리 나오긴 했는데 EMP 활용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발을 그냥 반 내려버려요 네 그리고 김승현 이제는 뭐 11시까지 밀키로도 없겠다 센터 쪽에 병력 집결하고 정면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아미터 2개 이래면 리콜 리필 다 들어갑니다 아 이거 휘둘렸어요 많이 휘둘렸어요 먹는 자원이 어딘데요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갖다보면 신나는 거죠 야 이제 커세어 까지 커세어 한기는 예 뭔가요 실수로 또 누른건가요 아니면 정차정도로 될 수도 있겠고요 웹 웹을 사용하려면 커세어가 몇 개 더 나와야되는데요 예 그렇죠 몇 개가 좀 더 나와야되고 뭐 혹시라도 뭐 예 자 또 들어갑니다 아직 정유지도 안되는데 이제 청소하고 있거든요 방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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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하나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압초 압초가 진신 아 너무 들었지 일하네 아 아 전상복도 아이 그래 야 승현아 너 민전지리그 니가 짱이다 짱 먹어라 아이고 기분도 어깨에 내려옵니다 전선을 자신없게 했잖아요 지금 김명훈 한상복을 날렸는데요 네 한상복 김명훈 잡은 것도 잘한거고 김수현 상대로도 초준반에 정말 그림 잘 그렸습니다 아 근데 김승현의 기세가 김승현의 느낌 예 김승현의 유니 움직임이 너무 좋았네요 네 목요일 금요일에 김승현과 토일 월러스에 김승현은 김승현은 다른 선수에요 그렇죠 이 전상호 선수가 스킬을 정확하게 뿌려가면서 김승현의 플레이를 제대로 보면서 운영을 해줬는데 아무리 전상호 선수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속도보다도 김승현이 플레이할 속도가 좀 더 빨랐다고 보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일단 구름껏는데 김승현 선수가 아 세레모니 버터 아 even 아 하나 한상봉 선수 한상봉 선수 한상봉은 어떻게 하라는거죠? 안아주라는건가요? 빨간색 글씨가 잘 안보네요 네 그냥 지나가나요? 밥자란 얘긴가요? 오늘 케이크 많습니다. 오늘 한상봉 선수 한상봉 선수 생일 케이크 오늘 요즘 그 생일 케이크 그래도 한상봉 선수가 3명 출전에서 승리를 하고 이 케이크를 풀었으면 좀 더 좋았을 법 했는데 그래도 동료가 축하해주니까 또 남다른 의미가 있네요 재선이 아닌 자산 아니겠습니까? 동료가 김승현 선수가 다시 이 경기 찍어? 삼상봉 선수의 생일이랑 한상봉 선수의 생일이 같은 날짜인건가요? 네 아마 최근에 다 있나봅니다. 자 전상옥이 아직 김승현에게 무려져가지고 전상봉을 다행이 됐고 이제 김승현의 상대 선수는 누구일지 저거 나빠진 상황이니까 겁낼거 없거든요 일단 근데 무릎 뻗는데 저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미메이드 입장에서는 저그가 어? 이혜웅 선수 저그는 저그인데 이혜웅 선수면은 네 공신청장 한경기도 없죠 이번 시즌이네요 네 네 데이터가 많지 않은 그런 선수 완전히 그 신인 선수거든요 어? 듀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센파 랭킹 261이 네 네 이혜웅 그 밑에는 없나봐요 네 공신청 경기가 이제 없다보니까 어 261인데 야 이번에도 이혜웅에 대해서 뭐 네 심도율이나 이혜웅 강력한 저그 카드로 나와두고 이혜웅에게 기회를 준다 그만큼 준비된 선수이기 때문에 내보낸 것이겠죠 네 어차피 이혜웅이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김승현은 뻥뻥자가 나가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공신에서 아마 탈환이 나오겠나 이런 선수 다 돼있을 겁니다 12위인데 12위 팀 중에 네 그렇습니다 뭐 맵이 그렇게까지 뭐 저그가 예 포테스트를 합도하고 있는 맵은 아니거든요 스코어상 예 그런 와중에도 이혜웅을 축적시킨다 예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널리 말해보는 거죠 오늘 빨리 끝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또 다른 기대주를 만들고 싶은 김형준 감독의 보관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승현과 이혜웅의 대결 신용헌 해보거든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겹적